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저희가 풍력 2주차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풍력 3주차입니다. 우리가 풍력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알아서 결국 종목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개념 정리를 하거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이 종목이 풍력 관련에 무슨 주냐. 예를 들어서 풍력 관련 쪽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냐. 그리고 정말 얘네들이 풍력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많이 드렸던 얘기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풍력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쉽게도 전혀 지금 풍력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1기가와트, 풍력 기준으로 1기가와트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5기가와트 정도 그래서 약 5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주력이 어느 쪽이냐면 육상이 아닌 해상 쪽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2.5기가와트에 대한 해상풍력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약 7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4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2020년도까지. 사실 이제 그렇게 자금 규모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떠나서 최소한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은 빠른 속도로 아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관련 구체적인 종목들을 나열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발전기. 발전기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발전기에 관련된 종목은 이렇게 네 종목으로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네들이 풍력 관련주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풍력 관련주라고 지금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관련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요. 매출이 전혀 안 나오는데 풍력 관련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뭐를 만들었냐면 5.5MW의 해석풍력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풍력발전기는 기본적으로는 2MW, 작은 거는 0.7MW부터 사실은 시작했어요.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가장 최초로 풍력발전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단계로 시작을 해서 이제 2MW, 그러다가 5.5MW까지 지금 만든 거죠. 5.5MW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만들었던 풍력발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MW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고요. 이걸 20개 정도 붙이면 100MW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100MW가 보통 붙으면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냐면 한 2,200억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0MW에서 1,000MW, 즉 1GW가 되면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5MW 정도를 가장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해상기준으로 5.5MW 해상풍력발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규모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3MW, 그래서 윈DS, 그러니까 두산이죠. 두산 3000, 3MW짜리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실증 단계도 거쳐서 검증 단계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효성도 2MW, 3MW, 5MW 풍력발전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2MW.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이나 효성 같은 데는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풍력발전기를 만들었지만 매출에 대해 기여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매출의 실질적인 방향대로 좀 나올 거고요. 사실은 효성 같은 데는 풍력을 향후 주력 사업 모델로 가져가려고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매출의 99%가 거의 풍력이기 때문에 풍력 아니고는 또 유니슨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이 4개 회사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발전기를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업체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효성 유니슨입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중공업은 전체적인 사업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정유 쪽이 정유 쪽이 지금 이 부분이니까 41%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정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41%고요. 이 부분이죠. 조선 부분. 조선 부분이 31.4% 그리고 건설 장비 쪽이 한 5% 정도.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8.8%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조선 회사들은 조선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포트폴리오는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정유 쪽이 어떻게 되느냐. 조선 쪽이 어떻게 되느냐. 해양 쪽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안에 구성을 보니까 풍력 쪽은 없다는 거죠. 풍력 쪽은 매출 부분에 지금 아직 없는데 얘네들도 이제 나중에 풍력 쪽이 확대되면 전체 안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풍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기여도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풍력이라는 것은 현대중공업에서는 신성장 쪽으로 성장 엔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좀 있고요. 분명히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쪽은 이번에 이제 해양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아마 이 해양 쪽의 비중이 좀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이 해양 쪽의 비중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조선 쪽의 기본적인 어떤 사업 구조가 정상적으로 가느냐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는 해양 쪽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확대되느냐 그리고 풍력 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향후 현대중공업을 결정하는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사업의 구성은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자 이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가장 큰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해상풍력은 문제가 뭐냐면 풍력발전기 자체가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기본적으로 육상에 비해서 강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닷물에 나타나는 소금기가 있는 거죠. 이 소금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발전을 해서 이 안에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이걸 갖고 뭔가 연결을 해서 육상 변전소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심해의 유전이나 아니면 심해의 가스전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거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장치가 있을 거고요. 바다에서 이제 그 석유라든가 가스를 끌어올리는 장치가 있고 이걸 저장하는 게 있고요. 이 저장된 걸 갖고 수송을 시키는 게 있고요. 수송시켜서 결국은 변전소까지 전달해 주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FPSO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 역시도 해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발전을 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육상으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육상과 해상의 거리가 멀면멀수록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약간 기술을 좀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개발한 게 뭐냐면 내용을 보시자고요. 5.5MW급이고요. 규모는 가장 크다고 했고요. 풍력발전기를 14년도 2월 18일 날 완전히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이 끝나서 개발이 끝나서 했는데 일단 높이는 100m 정도 높이는 100m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날개 길이는 70m 그러니까 이 길이가 70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초속 62.5m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풍력은 기본적으로 초당 4m 정도의 기본적인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초당 4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이 안에 발전기가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풍력발전기가 자동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람량이 많은 게 발전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초속 62.5m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기계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람량이 아주 많아도 웬만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초당 40m 정도면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태풍 수준을 커버하고도 그것보다 훨씬 빠른 62.5m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은 많이 좋아졌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풍력발전 쪽에서 전체 세계 10위 안에 있는 기업에 전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매출 비중이 없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풍력발전에 대한 선투자, 보통 이제 유럽 쪽은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서 개발해서 돌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나도 정부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기술축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발전, 그러니까 이쪽에다 납품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이런 작업들이 지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은 62.5m, 70m, 그리고 100m짜리로 만들어서 서남의 해상풍력실증단지에다가 3기 정도로 지금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3기 정도면 5.5 곱하기 20 정도면 100MW 정도면 이게 22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3개 정도 들어가니까 한 30% 정도, 30%니까 한 700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는데 육상 쪽으로는 이 정도, 700억 정도의 규모의 납품이 된다고 보지만 이건 해상은 달라요.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1,000억 이상의 발주 규모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사실은 1,000억이라고 해봐야 현대중공업의 매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축적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기 정도 공급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매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 인증을 통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험 인증을 하고 여길 통과를 해야 돼요. 국제 형식 인증을 통해야지 전체 시장에다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여기를 통해서 납품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걸 인증을 받아서 결국 3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준비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풍력 쪽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거 62.5 그리고 연분에 부식되지 않도록 제작돼 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풍력 쪽의 얘기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워요. 주가에 반영되기는 왜 어렵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기업 같은 데들이 이 정도의 어떤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주가가 쭉 올라갔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이걸 갖고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이게 쌓여서 규모가 좀 형성이 돼야지 주가가 움직이니까 아직 풍력만 가지고서 현대중공업을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만큼 앞서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참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표현을 했지만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가 결국은 바닷물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능력이 얘네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 능력에서는 얘네들이 EPC 능력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해수담수화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랜트나 이런 것만 제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해수담수화를 가는 과정에서 설계 등을 포함한 엔지니어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금 조달 우리가 보통 PF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재 제작, 건설,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수담수화 하면 두산중공업을 무조건 이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능력들이 예전에 부각되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담수설비 담수설비 규모는 전체 매출에서 4.7%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장이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담수시장이 크게 열리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중동쪽에서 100년 이상의 세계를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물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또 향후 모든 산업들의 어떤 중심이다. 그래서 물부족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결국은 바닷물을 이용하는 담수서 능력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원자력입니다. 사실 말도 많고 털도 많아요. 말도 많고 털도 많은데 분명한 거는 하여튼간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의 발전원으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신흥국가들은 이 부분을 포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수의 위험을 안고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로 터빈 관련 설비에 대한 모든 독점 제작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열린다면, 다시 한 번 또 열리기 시작한다면 또 이제 한 번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CCS, CCS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개념상으로 이게 과연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정,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A라는 기업은 기준이 1000이라는 걸 내보내야 되는데 1200을 내보내는 회사도 있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B라는 회사는 1000이라는 기준에서 얘네들은 800밖에 안 내보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200이 남는 거를, A라는 회사는 200이 남는 걸 돈을 주고 사서 얘네들이 1200 내보내는 거에 대한 비용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배출권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CCS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갖다가 포집하고 압축하고 이걸 수송을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 나온 거를 어쨌든 잡아서 압축해가지고 어딘가로 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또 저장하는 게 뭐냐면 지중해나 아니면 심해, 심해의 장기간 보관하는데 저장을 해서 그냥 담궈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수천 년을 이산화탄소를 그냥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4대 기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세계에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탄소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은 다시 또 한 번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준비 작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곧 조만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두산중공업의 상당한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두산그룹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여기다가 얘네들이 뭐까지 갖추고 있냐면 풍력까지 갖고 가는 거죠. 3MW급의 육상해상풍력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만든 풍력발전기인데 이게 3천짜리 그리고 3MW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저풍속 상태에서도 3MW쪽을 육상과 해상으로 풍력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12년도 영웅 2단지에다가 400억 정도를 이걸 갖고 납품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발전기에 대해서 발전기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거는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외국에서 인정해줄 만한 뭔가 경험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기계라는 건 항상 써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완전히 대하지만 양산을 해서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기계에 대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이 아직 많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발전기를 납품받기보다는 그래도 검증된 지멘슨이, 지니 어쨌든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납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건을 지금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얘네들 쪽에서. 그래서 이 실증검증을 했는데 3메가와트급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해상풍력 운전 실적을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육상 쪽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유럽 쪽 애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 정부에서는 육상 쪽의 지원금보다는 해상풍력 쪽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얘네들 기술개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상풍력 운전 실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서도 일부 업체는 할 수 있고 일부 업체는 못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베스타스하고요. 독일의 지멘스. 이런 정도는 지금 여기까지 실증검증까지 끝내는 상태예요. 그런데 두산이 이걸 갖고 3MW급을 갖고 해상풍력에서 운전 실적을 쌓아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합격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력 면에서는 많이 나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의 장점이 뭐냐면 유지보수용 크레인을 지금 해상 자체에 보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속하게 해상 정비가 가능하다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블레이드하고 종속기. 종속기에 대한 국산화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성장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두산그룹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만 아니었으면 얘만 아니었으면 참 많이 갔을 거예요. 그걸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잠깐 내용들을. 제가 참 두산중공업은 여러 가지로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 면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요. 실적 면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자 보시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냥 두산중공업을 추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2013년도 6월달 그러니까 2분기죠. 매출은 5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이 발표가 됐어요. 3천억이 발표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이익으로 가니까 122억이 나와요. 중간에 뭐가 없어졌냐면 3천억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금융 비용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두산그룹 때문에 금융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실적은 작년 실적을 집계를 해보니까 거의 영업이익은 1조 정도가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금융 비용을 좀 걷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기술에 대한 평가작업들이 있게 되면 얘네들의 주가는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풍력 쪽에서 대형주라서 당장 풍력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효성입니다. 효성이라는 게 이제 폴리에스터 예전에 이제 동양라일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양라일론을 흡수해서 효성이라는 회사로 하나로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은 이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얘네들은 신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사실 나일론이라는 거를 갖다가 뭐 고부가치 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이거보다는 이제 스판 스판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플랜트 쪽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섬유 쪽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라미드 섬유 쪽입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 상용화가 거의 됐고요. 일부 양산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라미드 섬유 쪽이 부각이 된다면 아마 회사 가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이 2010년도에 충전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실증 스마트 그리드 단지에 120곳 정도를 충전 시스템을 공급을 하면서 얘네들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성장 엔진으로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는 섬유 사업 쪽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아라미드 섬유 쪽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하던 거는 그 상태 정도로 보시고 이제 아라미드 섬유 쪽이나 전기충전 쪽이나 아니면 풍력 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얘네들은 풍력 쪽에 비중을 키우려고 하는 쪽에서 풍력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대한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금 뭐를 얘기를 드리냐면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중공업, 효성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얘기 드리는 거고 효성 같은 데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2MW, 3MW, 5MW 뭐 다소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은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풍력 시스템을 발전기를 갖고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규모별 발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2MW, 3MW, 5MW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를 형성할 때 껴맞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W면 5MW짜리 20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45MW 이런 식으로 딸 때는 이걸 갖다가 맞춰 놓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지 규모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도 2MW 정도에서는 국제인증을 완료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은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18년에 풍력 쪽에서만, 18년까지 풍력 쪽에서만 연간 매출을 2조 원 정도를 노리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효성 쪽은 풍력 시장의 여부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풍력 쪽에서 그래도 쳐다볼 수 있는 거는 효성 쪽은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 기여하는 게 있을 것 때문에 풍력 시장 여부에 따라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업박스, 기업박스 쪽하고 이제 그 개념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시간 거를 좀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기업박스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기업박스를 꺼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기업박스 제조도 완료했고요. 전력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또 뭐를 하냐면 풍력, 태양광과 연계된 ESS 공급 시작.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풍력 시장이나 태양광 시장은 발전이 되게 되면 굉장히 발전이 불규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전기 에너지로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런 쪽에서 ESS가 많이 깔리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 준비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쪽과 나머지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들이 향후 이 회사의 성장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효성을요. 효성 같은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크게 상승을 하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의 다 받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는 거의 바닷건에 근접해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제 주가가 올라갈 거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런 부분이 전면으로 부각돼서 그러니까 풍력 쪽의 시장이 개화되고 이런 부분이 확대됐을 때 얘네들은 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주가는 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쪽에서 마지막이 사실은 유니슨인데 유니슨은 지금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유니슨은 사실 지금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얘네들이 사실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한 640억 정도 채권단의 물량을 출자 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400억 정도의 CB를 발행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일본 업체가 인수를 해서 지금 일대주주가 일본 업체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풍력이라는 시장만 놓고 투자를 하기에는 얘네들이 재물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유니슨에 대한 얘기는 깊이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이번에도 일본 부분이 부각되어가면서 상당히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가 움직임은 주가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가고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이 회사를 갖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관리 종목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물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풍력시장 이외에 그런데 그래도 작은 업체 기준으로 작은 업체 기준으로 2메가급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지금 부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좀 만약에 정상화가 되는 시점까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발전기 업체는 이런 4개의 업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샤프트 자, 그 메인 샤프트가 뭐냐면 그걸 다시 이제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로터 블레이드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날개가 있고 날개를 묶어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타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거가 요 날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뭐 이제 어떤 그런 그 원통형 쇠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중심을 잡고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걸 갖다가 강하게 지지해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메인 샤프트라고 하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 당 좀 좀 이쪽에서 차지하는 원가 구조에서 그 구조가 원가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메인 샤프트만 납품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메인 샤프트라는 것은 회전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게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 돌아가는 에너지를 발전기로 전달을 해서 발전기로 전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웅이라는 회사하고 현진 소재 용염비엠이라는 회사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웅은 메인 샤프트, 플렌지 등 대형 단조물에 특허가 돼 있다. 요거는 요거는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메인 샤프트의 강점이 있고요. 주 고객은 지휘 쪽입니다. 그리고 용염비엠 같은 경우는 메인 샤프트와 타워플렌지 그리고 피치 베어링을 생산 그리고 중국, 미주, 유럽 등의 풍력발전에 납품을 한다. 그래서 메인 샤프트 업체는 지금 태웅 현진 소재 용염비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야죠. 조금 이제 수준 높게 얘기를 하면 태웅은 태웅은 풍력 발전기 그러니까 풍력 부품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력 부품 풍력 쪽의 종목이 아니고 예를 들면 풍력 안에 메인 샤프트 쪽에 메인 샤프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정도까지 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좀 그 수준 있는 얘기가 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게 자유형 단조업체 금속형 단조업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유형 단조라는 것은 그냥 쉽게 보시면 주문 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 제작을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속단조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속단조라는 건 어떤 틀이 결정돼 있어요. 틀이 결정돼 있던 걸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들 자동차 부품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금속단조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밖에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무슨 세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많이 찍어서 그냥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뭐죠 자동차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게 그랜저 라인에 뭐를 만든다 그러면 얘는 많이 만들어서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좀 규모도 크고 규모도 크고 하나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유형 단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형 단조 업체는 전방산업이 뭐냐면 풍력 조선 플랜트 산업기계 풍력이 잘 되면 자유형 단조가 잘 되고요. 조선이 잘 돼도 자유형 단조 업체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플랜트가 잘 되거나 산업기계가 잘 되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얘네들 지금 전체적인 매출 부진을 보십니까? 전방산업 매출에서 풍력 쪽이 42% 산업기계 쪽이 25% 석유화학 쪽에 납품하는 게 22% 조선 쪽이 8.3% 원자력 쪽이 1.8% 얘네들은 지금 주력이 풍력하고 산업기계 석유화학 쪽이고 사실은 조선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태웅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갈 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풍력시장이 개화를 시작한다고 할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태웅 그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실 건데 이제 이때입니다. 언제냐면 태웅이 많이 갔을 때가 13만 3,900원까지 그러니까 언제냐면 2007, 2008년도 이때가 조선 쪽이 조선 쪽이 좋았을 때도 맞지만 이때가 우리나라가 풍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실은 풍력 쪽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바로 돈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바로 나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풍력이라는 데가 그래서 풍력이라는 부분이 바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선 투자를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때 괜찮다고 해서 대규모 증서를 했습니다. 대규모 증서를 했는데 시장이 생각처럼 안 열리니까 증서란 거에서 결국은 실적들이 급격하게 약가 되죠. 공장 하나 지으면 거기에 고정비라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바닷고를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업황이 개선이 안 된 게 아니고 선 투자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커버하고라도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태웅이 본격적으로 턴을 못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러한 부분 앞에 선 투자한 비용을 커버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이익 확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태웅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웅이라는 회사는 전방산업이 풍력하고 산업기계에 석유화학 쪽이 잘 돼야지 주가의 상승 확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은 조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선 쪽의 업황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은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럽 쪽 비중이 39% 미국 쪽이 33% 아시아 비중이 26%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풍력이 잘 돼야 되고요. 산업기계가 잘 돼야 되고요. 유럽 쪽하고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아시아 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쪽이 합치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75% 정도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쪽이 잘 돼야 되냐면 이런 쪽이 잘 돼야 된다. 그럼 거꾸로 이쪽이 잘 될 때에 얘네들의 주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매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멘스하고 베스타스 이쪽이고 지이 등이고 유럽 쪽이라 얘네들이 납품하는 게 메인샤프트 풍력에 대한 메인샤프트 쪽 하고요. 그리고 이거 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납품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풍력 쪽이 잘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철강 설비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걸 만들려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철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재강 설비 투자를 통해서 3년 후에 이게 완공이 되면 원소재를 직접 조달을 하기 때문에 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직접 자기네들이 자체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떨어뜨리면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얘네들이 이익 확대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 및 업한 개선으로 일단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지금 태웅이라는 회사는 거의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건 굉장히 길게 본 거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나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주봉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앞부분까지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2012년도에 저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면 여기 13만 3,900원을 이때 찍고서 아까 보시면 12년도 중반 정도가 최저점을 지금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최악의 국면은 지금 다 지나갔다고 일단 보시고요. 그럼 주가라는 거는 빠지고 횡보하는 자리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고 이제는 어떤 사이클을 갖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올랐다가 상당히 빠진 걸로 돼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상태에서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왔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떤 방향을 잡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고 이쪽 업황이 이제는 좀 나아지고 얘네들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2007년도에 대규모 설비 투정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재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웅형 움직임은 이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바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진행을 못하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메인 샤프트 쪽에서는 태웅 현지 소재 용앤비엠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요 납품처가 어딘지 좀 보셔야 돼요. 아시아 쪽에 비중이 높은지 유럽 쪽에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치 시스템 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피치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블레이드 그러니까 날개에 대한 방향이 날개에 대한 방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낙세를 회전시키는 쪽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태웅 같은 경우는 메인 샤프트도 하지만 요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고 용염비엠 메인 샤프트하고 타워블 렌즈 요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치 시스템 요 시스템까지도 부품 납필 파는 데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화학은 사실은 풍력 관련지로 분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얘네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요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에폭시 수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애들인데 이쪽에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전체에서 한 60%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쪽에서는 에폭시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제품 인증을 하였고 이게 결국은 우주항공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매출이 기대되는 성장 분야다. 그래서 이제 국도화학은 요런 면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로터블레이드 쪽에 유리 및 에폭시를 섬유 등으로 고안된 몰드에서 제조 최근 길이는 60m 정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도화학이 지금 하는 요런 것들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을 섬유 쪽으로 고안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이 우주항공 쪽에 우주선의 날개로도 쓰고요. 다른 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요쪽에 매출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쪽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국도화학 같은 경우 잠깐 차트를 보면 얘네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쪽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주력은 도료 쪽입니다. 도료 쪽인데 그쪽에 실적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한 단계 좀 레벨을 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박스입니다. 기어박스라는 거는 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회전속도 회전속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속주축을 회전속도를 발전에 필요한 고속으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이 속도를 저속인 걸 갖다가 발전기를 통해서 기어박스가 이거를 속도를 늘려가지고 결국 고속으로 해서 에너지를 뽑아낸다.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기어박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쪽은 아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쪽들 기어박스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발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얘네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두산중공업 얘네들이 블레이드하고 종석기 국산화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어박스 지금 제작을 했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력 발전 사업이 대부분이고 매출의 98%가 이쪽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풍력터빈을 개발한 회사고요. 그리고 도시반 400억의 시비를 인수로 해서 이제 유니슨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됐는데 일단 얘네들도 기어박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두산, 효성, 유니슨 이런 정도의 회사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 쪽입니다. 타워 쪽인데 타워 쪽은 스페코, 동국, SNC 그런데 스페코보다는 동국, SNC가 중요하죠. 타워라는 건 먼저는 아시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풍력타워 쪽의 시장점일 1위 업체가 동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최근에 해상풍력타워 쪽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코 쪽은 윈드타워 쪽 제작, 판매업을 하는 멕시코의 현지 법원에 출자로 하여서 풍력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비중이 높은 쪽은 아니고 동국, SNC는 좀 봐야 돼요. 동국, SNC는 좀 봐야 되는데 기반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기반공사를 해서 기반을 바닥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타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한 상태에서 타워를 설치하고요. 타워를 생산한 것에서 나세를 조립을 합니다. 아까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에 종속기니 발전기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날개로 구성된 블레이드를 허브로 조립해서 나세라고 연결해 줘서 이게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는 게 얘네들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래처는 GE 주력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70%고요. 뭐 이런 데가 있고 지메스에 납품을 하고 타워 수주장고는 전년도 대비 2.5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가 있습니다. 기타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풍력시장은 북미시장이 2013년도에 쉬어가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전년도에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발주가 나왔다가 2013년도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2.8기가와트가 나왔다고 그랬고 14년도에는 8.5기가와트의 발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풍력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가는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냐면 7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얘네들의 매출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북미시장 풍력의 북미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는 동국 SNC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년도의 실적 회복이 지금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 그리고 해상풍력은 얘네들의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한일단조 한일단조는 얘네들은 딴 데 납품 안 해요. 일본 업체에만 납품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풍력발전기는 무조건 일본 쪽으로만 납품을 합니다. 일본 업체에만 그리고 포메탈 종합 단조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아까 말씀드린 요 피치 기어박스 샤프트 등의 베어링 케이스 이런 링을 만든다.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우림 기계입니다. 우림 기계가 얘네들이 사실은 풍력발전기 3메가 기어박스를 개발 완료를 했고요. 기어박스 정도로 개발했으면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 감속기 및 기어박스 전문 업체로 얘네들이 이쪽을 주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얘네들이 원래 공작기계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부분을 풍력 기어박스 쪽을 전문 분야로 좀 가려고 하는 거고요. 삼강 ANT 얘네들 후육감관 업체입니다. 후육감관 업체는 국내에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후육감관 쪽인데 얘네들이 해삭 플랜트 부품인 자켓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키는 수정 구조물 자켓이라는 건 해상풍력발전기를 고정시키는 수정 구조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KPF 풍력발전기 볼트 너트 생산하는 거고 서함기계 기어를 일본에 판매한다. 풍력발전기에 이런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풍력발전기 풍력에 대한 모든 업체까지 지금 정리를 끝냈습니다. 1단계에서 기초 개념을 잡았고요. 2단계에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약간 검증을 했고요. 3단계에서는 풍력의 중요한 업체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압축하고 요약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세계는 이미 풍력시장이 상당히 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아직 상당히 지금 못 따라갔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 같으니까 아마도 관련 기업들의 혜택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풍력발전주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바닷건에서 서서히 돌아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쪽에서는 향후 풍력관련주의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집중을 할 시기가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샘티비.co.kr에 접속하시면 스웩을 말하자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